안녕하세요 기호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저는 오후 늦게 푹 타고 일어나서 강만장을 처음 가보려고 강화도에 있는 오도방구 카페입니다. 그럼 거기 가보려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저와 함께 달려보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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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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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만장 도착했습니다. 강만장 라이더들 꽤 많네요. 저는 강만장 처음 와보는데 꽤 멉니다. 강남에서 한 86km 갈려온 것 같은데 좋아요. 오는 길이 굉장히 맑고 바다도 보이고 또 태병대 검문소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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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바이커들 자고 다양하게 계십니다. 전기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소도 있는 것 같고 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돌아가는 걸로 제가 어차피 관광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의자 좋고요. 라이더 분도 한 번씩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쪽에 계신 분들 자주 오겠다, 여기.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멀 것 같아요, 여기는. 솔직히. 날 잡고 와야 될 것 같아. 자, 강만장 커피 마셔보겠습니다. 어우, 좋구만. 이상해. 화면 이상하게 나오네. 시원하게 한잔 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흠. 시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고 해서 나는 이것은 그녀의 대ienn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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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